이거는 공연은 아닙니다 어디서 무언가 갑자기 나올 때 놀라지 마시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파격적인 공연 강원도의 풍경에 평화올림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용극 천년향 이 천년향 공연은 대한민국 그리고 강원도의 그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아낸 공연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짧게 진행이 됩니다만 아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싱과 함께 어우러지고 공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해 나가는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명의 배우들이 객석을 요구하며 아크로바트 비보이 와이어 액션 등 다양한 형태의 무용을 선보이는데요 리허설도 실전처럼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깜짝깜짝 놀라겠는데요 기대하셨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리허설을 지켜봤는데요 체력들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 몇 바퀴 돌고 이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? 안 그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하중이 이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이제 장치에서 이제 오는 고통이 좀 나고요 그리고 무용에서는 스팟이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스팟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어지럽고 저희는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아 그 정도의 어려운이구나 처방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공연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저녁에 공연할 때 한 시간 동안 볼 건데 이 와이어 공연을 보려고 하면은 요전만 딱 잘 보면 정말 재밌다 이런 뭐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와이어도 똑같아요 그냥 뭐 장례 뭐 줄거리 뭐 그런 환경 같은 거 그리고 무대에 있는 소품들 그런 감정 같은 거를 같이 느끼면서 동작, 소형 그런 걸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와닿게 해석하실 수 있지 않나요? 아 알겠습니다 제술에는 답이 있잖아요 음 맞습니다 야 천연양 와이어티 파이팅! 파이팅! 자 여기는요 남자 대인실인데 또 어떤 모습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오오 남자 대인실에서 봤는데 배우 한 분이 딱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혹시 수염을 붙인 거 보니까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나왔던 무슨 장군 그런 겁니까? 역할이? 아니요 이거는 제 수염인데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반전 아니 진짜 미안해요 저는 살짝 붙인 건 줄 알고 제가 사격할 때 보면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? 어? 오오오오 진짜나요 아니 그럼 이 공연을 위해서 일부러 수염을 지금 기른 겁니까? 네 와 프로다 혹시 역할 맡은 역할이 여기서 뭐예요? 어... 태양남자고요 태양남자 이 포인트로 우리 천연향을 딱 봐주면은 정말 재밌다 뭐 이런 거 본인이 생각한 거 있나요? 관객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즐겨주시면 재밌는 공연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